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인바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기대하시며 꼭 함께 해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부터 몇 주간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선포하시며 이제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한편에는 예수님께 매우 죄송한 마음과 또 한편에는 가슴 벅차오르는 크나큰 기대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 시리즈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며 꼭 함께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께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다섯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이 반석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다섯 번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나눈 걸 잠시 먼저 복습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저번에 우리 배웠죠 무엇이 이 반석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큰 바위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 모두는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한 지체로 연결되는 대공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거실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한 공동체며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유기적 공동체며 가족입니다 The church is a supernatural organic community and the family of God 교회란 무기적, inorganic, 즉 생명이 없는 어떤 건물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하는 초자연적이며 유기적 공동체 초자연적이며 유기적 가족입니다 게다가 이런 초자연적이며 유기적 공동체의 가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이며 유기적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생명력이 넘쳐나서 그 생명력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고 교인들의 가정과 주변과 국가와 전 세계에 흘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진짜 교회당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란 무엇인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위해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토대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 세우시도록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전적으로 이양하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과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이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걸까요?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할게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 젊은 청인들이 가서 포로를 끌려가서 특히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이론이 돼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라의 왕 너부가네살이 하루 밤에 꿈을 꾸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냐면 큰 놀라운 어떤 신상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트 종아리는 쇠 발과 새와 발은 새와 진흙으로 다 묶여있는 것 즉 너부가네살의 왕의 꿈은 앞으로 등장할 세상의 왕국들을 하나의 꿈으로 너부가네살의 왕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거대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삽시간에 신상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신상을 친 돌은 매우 매우 커져서 태산을 이루게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이런 꿈을 너부가네살의 왕이 꾸게 되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차근차근 왕에게 풀어줍니다 너부가네살의 왕의 꿈은 앞으로 사람들이 세울 왕국들을 그 많은 왕국들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세울 왕국들을 무너뜨린 그 돌이 크나큰 태산이 되어서 그 주권과 국권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온 세계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멸망시키고 영원토록 통치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앞으로 올 세상과 그 큰 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 대목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돌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흥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다니엘이 풀이한 미래에 그 미래에 사람들이 세울 세상의 왕국과 온갖 우상과 온갖 신성을 무너뜨릴 돌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예수님께 직접 세우시며 당신의 주권과 국권으로 통치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토록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하신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란 첫 번째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니 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도록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전적으로 이양하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과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정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세상 왕국과 구별된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께 세우시도록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하며 실천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란 전 세계 땅 끝까지 전부 다 덮고 통치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국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게 다시는 국권이나 주권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국권과 주권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과 권력과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시며 심지어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진 교회와 교권 등을 교회와 교권 등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한 신선한 주권과 통치권으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선한 길로만 인도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한 왕국 신선한 왕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 통해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입니다 이토록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며 바로 반석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차 18차에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서 말씀하신 내 교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리신 당신의 교회를 이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 당신의 교회를 당신께서 직접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선포하시며 이제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이토록 크나큰 기대감과 거룩한 부담이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기대감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서 2005년에 저에게 명령하신 Just Jesus 가상교회 Just Jesus Virtual Church 드디어 17년 만에 2022년부터 하나님께서 유튜브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전 세계의 80억 인구 모든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와 문화에게 모든 방법과 도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Just Jesus 가상교회 Just Jesus Virtual Church를 세워나기를 원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 주시며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동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는 예수님의 교회실에서 조금 길더라도 좀 방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서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몇 번 보시면서 여러분께 그걸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세상 왕국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이 어찌나 중요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주 기도문을 잘 알고 교회에서 자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거듭나누지만 주 기도문이 아니고 주 기도문이 아니고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 그리고 주 기도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문 6장 10절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문 6장 10절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런데 이 대목을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에요 그냥 아무런 나라나 특히 세상 나라나 사람이 세운 나라가 절대로 아니고 매우 정확하게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중요해서 하나씩 원어로 부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살펴볼게요 한국어로는 나라 영어로는 킹덤 헬라와 바실리오 헬라와 바실리오는 어떤 물리적 왕국만이 아니고 그 왕국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그 왕권과 주권과 통치권과 국권과 그리고 운영권을 뜻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들에게는 메시아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과 국권을 뜻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국권 그리고 통치권이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냥 아무런 나라나 왕국이 아니고 특히 세상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나 왕국이 절대로 아니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과 국권과 통치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변제되는 순간 벌써 타락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왕국의 왕과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적 통치권 절대적 결정권 절대적 국권 절대적 운영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조직의 주권 통치권 결정권 그리고 운영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은 왕신 예수님께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정하며 즉 알도하면서 집행하는 청직일 뿐이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에게 조직에게 주권과 결정권이 있으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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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올바르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시다 를 살펴볼게요 한국어는 이마시다 영어는 come 헬러는 elcomi 이 두 가지 표현하면 이것이 직설적이면 인격적 그리고 은유적 얘기합니다 즉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직설적이면 인격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인물이 어느 장소에 직접 오다 직접 나타나다 직접 돌아오다 직접 임재하다라는 뜻이고 은유적을 표현한다면 임하다 영향력을 끼치다 설립하다 세우다 그러므로 누가 어디에 직접 와서 직접 무엇을 세우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기도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 통치권 결정권 그리고 운영권으로 여기 직접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가장 첫 장소는 나 자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임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 통치권 결정권 그리고 운영권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당신의 선함과 좋으심을 덮어달라고 나의 자유주의를 간척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에게 직접 임하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의 왕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 통치권 결정권 그리고 운영권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가정과 자녀에게 당신의 선함과 좋으심을 덮어달라고 나의 자유주의를 간척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나의 교회 나의 모든 면 나의 지역 나의 국가와 민족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에 직접 임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 통치권 결정권 그리고 운영권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함과 좋으심을 덮어달라고 나의 자유주의를 간척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뜻하는데 그럼 한 국가가 세워지라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란 믿는 자들의 고백 즉 예수님은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예나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 세우시도록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전적으로 이항하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과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정하며 교회의 머릿이 예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세상 왕국과 구별된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께 세우시도록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란 전 세계 땅끝까지 전부 다 덮고 통치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국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게 다시는 국권이나 주권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국권과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통하여 세상의 왕국과 권력과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시며 심지어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진 교회와 교권 등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한 신성한 주권과 통치권으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선한 길로만 인도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한 왕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 통하여 이루셨고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나 단체들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 이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이토록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딱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며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마태공 12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신 당신의 교회로 이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 당신의 교회를 당신께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기대감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서 2005년에 저에게 명령하신 Just Jesus 가상교회 Just Jesus Virtual Church에 드디어 17년 만에 2022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세계 80억 인구 모든 모든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와 문화에게 모든 방법과 도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Just Jesus 가상교회 Just Jesus Virtual Church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왜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지 이해해 주시며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싸워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는 예수님의 교회 시리즈가 조금 길고 방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2000여 동안 기다리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며 꼭 함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몇 번 보시면서 여러분께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에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세상 왕국만 봤었고 그리고 세상 왕국의 주권만 인정했었습니다 물론 머리에는 심지어는 말로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국권을 인정했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권을 인정했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이시며 끝까지 교회의 으뜸이신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떠나서 내 자신과 나의 가정에도 말로만 했지 실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고륵한 부담으로 와닿게 도와주시고 서로서로가 손을 손잡고 예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도와주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드로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드로요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려 무대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for the colors of my soul you 부모님의 마음을 하고